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똥개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먹방은 일본 직구로 해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터 샌드인데 어.. 인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6개에 16,500원이더라구요 원래 리얼상도 찍으려다가 양이 부족해가지고 디저트를 찍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6개 들어요 빈까 이게 엄청 유명한 버터 샌드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많이 잘 팔린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가격이 하나에 마카롱급이죠 2,500원 정도면 정말 비싸죠 맞죠 음 크림이랑 맛은 진짜 맛있네 사먹을만해요 그리고 또 비싸서 끓이지 이 빵 자체가 과자 과자가 바삭바삭하면서 엄청 부드러워요 바삭함이 그 다음에 그 안에 크림이랑 캐러멜 있는가 카라멜 있는가 카라멜 위에 카라멜이랑 크림소스 크림 네 향이 진짜 좋네 와 향이 진짜 좋아요 그 고소하다 해야 되나 향이 엄청 고소해요 엄청 고소해요 근데 일본이 디저트는 잘 만들잖아요 맞죠 디저트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디저트는 디저트는 이거 이정도면 해도 200원인데 이게 버터 샌드 아니에요 이게 프레스 버터 샌드 맞아요 프레스 버터 샌드 과자 이름 까먹었어 버터 샌드 프레스 프레스 알 와 이렇게 크림 그레스 사각 프레스 하나에 더 2500원 정도 근데 솔직히 말해서는 암 사먹는게 나아요 차라리 마카롱이 더 나을 것 같아 차라리 마카롱이 나을 것 같아 그냥 버터링 동글동글한 버터링에 크림 소스를 올려서 크림을 올려서 크림을 올려서 먹은 맛이에요 그냥 마카롱은 비싼거 먹으면 딱 한입 물면 쫑쫑함이 좋잖아요 고급진 과자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딱 마카롱 자체는 근데 이거는 딱히 고급다고 고급진 과자라고 생각 못하겠어요 맛은 진짜 맛있는데 음 일본을 사면 더 쌀 수도 있겠죠 근데 택배비가 만원 붙여가지고 가격이 맛은 진짜 맛있어요 음 맛은 진짜 맛있어요 향이 엄청 좋아요 음 바삭이 엄청 말하지마요 혀가 너무 짧아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드립을 칠라 했는데 아 그 드립을 나는 잘 못치겠네 혀가 짧아 음 반 어 바닷쓰기 한번 붙을까 어? 바닷쓰기 그래도 한글을 그래도 잘했어요 바닷쓰기도 잘 못했는데 솔직히 말해서는 바닷쓰기 바닷쓰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수어그는 잘 수어그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마이크 깎게 한번 오케이 음 바삭바삭해요 응 안에는 촉촉한데 곁에 바삭바삭해요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잘 뜯어진다 헉 내 200억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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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28000원씩 먹었습니다 싫어요 28000원씩 벌써 치킨 2마리를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치킨 2마리를 음 와 와 음 음 음 으음 음 음 음 음 가끔은 이렇게 비싼것도 쿠키도 먹어봐야지 음 한개 이거 2500원이야 네 오늘 형 영상 보려고 학교 오늘 형 영상 보려고 형 제껴다고 학교 제껴다고 학교 아 떵개 팔아먹으면 안 되지 혹시나 여러분들 학교 떵개 영상 보다가 학교 늦었다고 하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 저 팔아먹으면 안 돼요 내 영상 보고 늦었다고 솔직하게 보고 늦으면 상관없는데 혹시 아니면 학교 간 날에 갑자기 왜 늦었냐 했는데 내 아침 방송은 아닌데 오늘 만약에 아침 방송 하다가 늦었다고 이러면 안 되니까 나한테 진심쯤에 끝 나이 나이 음주나 반가워요 맛있어 맛 최고 너무 잘 먹었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끝 녹화 끝 녹화 끝 치즈가 더 맛있어 흡수 치즈가 더 맛있게 먹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칠해수욕 칠해수욕